지난주에 결국 벌레 잡은 배추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담이입니다 배추 배추부터 보고 갈게요 저 들깨비로 왔습니다 배추 지난주에 약 줬잖아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또 크고 있습니다 얘네들 진짜 예쁘게 큽니다 결국 얼음 들고 있습니다 배추는 정말 자신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벌레 다 죽었나 봅니다 이상해 잠시 안걸리는 게 안녕하세요 도착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결국 벌레 잡은 배추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담이입니다 배추 배추부터 보고 갈게요 저 들깨비로 왔습니다 배추 지난주에 약 졌잖아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또 크고 있습니다 얘네들 진짜 예쁘게 큽니다 결국 아름 들고 있습니다 배추는 정말 자신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벌레 다 죽었나 봅니다 자꾸 빼는 놈이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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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